자, 화학의 스페셜원 난구원쌤입니다. 자, 이번 캐스트는 NK 메시지 4 고2입니다. 네, 고2를 위한 쌤의 메시지인데 피처링이 뭐야? 3월 모평이야. 그래서 제목을 새로운 시작이라고 잡아봤어. 이제 지금 쌤 수업을 듣고 있는 이제 고2 올라가는 학생들은 쌤하고 통합과학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친구들도 많을 것 같아요. 쌤으로 쌤 수업을 듣고 있는 친구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3월 모평이라는 게 너희들이 이제 고1까지는 어, 이거 뭐 모평 이거 뭐야? 뭐 그냥 뭐 그냥 심심풀이로 보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도 꽤 있을 수 있어. 왜냐하면 그 중요성에 대해 아직 인지를 못하고 있는 거지. 얘들아 이렇단다. 너희가 1년이 더 지나고 고3이 된다면 3월 모평은 너희들의 2학년과 그 다음에 겨울방학 동안에 너희들의 수능을 위한 너희들의 극한의 노력을 평가하는 첫 번째 장이 될 것이며 그 다음에 그런 기회는 평가원에서 보는 6평, 9평 물론 10월 서울시 교육청이 있지만 대개 3, 그 다음에 6, 그 다음에 9를 우리가 가장 큰 승부처로 봅니다. 수능을 위한 최고의 실전 연습의 기회로 보는 거지. 근데 너희는 지금 아직 고2라서 쌤 지금은 아직 그럴 때가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제 내 말이 그래서 제목이 새로운 시작이란 말이야. 각오가 달라야 돼. 각오가. 고1 때랑은 다릅니다. 고1 때 통학과학도 너희들 만만치 않았어. 내가 그랬지 항상? 물화생지 1, 2에 있는 기본적인 내용들이 통학과학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 근데 너희가 1년 동안 열심히 배웠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고2로 올라가. 일단 고2는 내신을 잡아야 되겠지. 당장 수능 보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학교에 따라 과연 이과 같은 경우에는 물화생지 1, 어떤 것들을 하냐 이거지. 학교에 따라 많이는 4과목을 하는 데도 있고 3과목을 하는 데도 있고 2과목을 하는 데도 심지어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경우에 따라 이제는 정말 통과에서는 기본적인 내용을 다뤘다면 이제는 수능에서 다룰 심화적인 내용들을 다루게 되는 거란 말이야. 바로 수능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고2의 의미입니다. 스트레스는 받지 말대. 지금부터는 자세가 달라져야 돼. 너희가 배우는 과탐 1과목은 그 중에 여러분이 수능을 볼 때 선택해야 될 과목들입니다. 또 너희들 학년은 지금 이 수능의 체제가 그대로 가는 체제잖아. 그러면 일단 과탐을 두 과목은 끌고 가야 된단 말이야. 맞지? 여기에서 너희들은 무슨 과목을 선택할 것인가. 사실 지금은 잘 못 정합니다. 미리 정하고 결론적으로 나갈 수도 있지만 내신을 해보고 결정하는 친구들도 많아. 즉 올해부터는 수능 모드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3월 모평입니다. 일단 실전 연습의 최초의 기회로 삼고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 열심히 한번 봐봅시다.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을 겁니다. 쌤은 화학의 스페셜원 남궁원 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